와, 지금부터 빨간색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쉬잖아. 그러면 추워져, 몸이. 딱 운동화 좋다. 그래, 그래. 갑시다. 이제부터 어려움입니다. 여기는 내리막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내리막이 왔습니다. 줄 잡아야겠다. 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심해라, 여기 지금 우박 지금. 내려가는 게 더 힘든데. 저렇게 내려간다는 건 이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 그렇구나. 얼었다. 미끄러워, 미끄러워. 줄 잡아야 돼. 미끄러워. 다행히 내리막이야. 나는 이렇게 내리막이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요. 야, 그런데 진짜 아직 많이 남았다, 어려운 데가. 이제 계속 쭉 올라와야지, 이제. 회장님 타이틀은 왜 준 거야? 아휴. 그리고 이따 우리 내려올 때 이거 다시 와야 돼. 아니, 회장이 체육부장 뒤만 졸졸졸졸졸 쫓아들고. 여기 길은 똑같이 내려가는 거나? 똑같이 오지. 어휴. 뭐야, 지금. 작년 대상 뒤만 졸졸졸졸 쫓아는 자기도 대상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겠네. 아주 대상 받고 싶어서 대상 길을 졸졸졸졸졸 쫓아들고. 그러니까 우리 넷이 좀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되는데 저기 딱 붙여가지고 그냥. 아휴, 정말. 어우, 내려가 더 힘드네. 아휴. 재훈이 형이 저렇게 투덜 안 되고 투덜 되게 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가는지. 저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야, 저거 봐라 앞에. 야. 야. 저거, 저기 에스컬레이더지? 어머, 저거 뭐야. 아휴, 씨. 야, 저기 봐봐. 아휴. 우와. 아휴, 저기 뭐야. 저거, 저기 에스컬레이더지? 아휴, 저거 뭐야. 아휴, 씨. 나 아휴, 자. 야, 저기 봐봐. 우와. 아휴. 이거는, 이거는 한호우에 올라가야 해. 이건 절대 쉬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더, 에스컬레이더. 이거 한호우에 올라가셔야 해요. 자, 갑시다 한호우에. 자, 갑시다. 한오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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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 도리가 좀 있어야지.